안녕하세요. 자, 바볼래 문제? 계약법 한번 봐보세요. 약관법은 그냥 한번 읽고 가세요. 이 부분은. 계약의 종류 한번 와보실래요? 프린트물, 저번주에 드린 거. 문제는 다음에 맞히면 안 될까요? 여기 보세요. 네, 여기 계약의 종류는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좀 나오기는 어려울 건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죠? 4번까지 하고 박스에 들어가 있는 OX 문제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65번이 계약의 종류였거든요. 이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66번이 청약과 승낙인데 청약과 승낙이 아마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자, 1번에 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가 우리 션범이죠. 전형계약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얘들의 공통점은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뒤에 나올 겁니다만 교환계약이 나오죠, 여기에. 여기 교환계약. 교환계약은 여기에 요물계약이 가끔 들어가거든요. 요물계약만 하나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요물계약. 그래서 여기 교환계약이 나오면 요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거든요. 여기에는 요물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요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요거 나오고 매매, 교환, 임대차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쌍무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요렇게 나오는 거. 유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요. 그래서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는 간혹 가다가 이 부분이 배정이 되거든요. 증여, 사용대차는 편무, 무상계약인데 우리가 쌍무하고 여기에 요 쌍무하고 편무를 구별하는 실력이 있었죠. 쌍무하고 편무를 구별하는 실력을 제가 마트에다가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이걸 왜 구별하죠? 이거 쌍무하고 편무를. 요 구별한 이유가 뭐예요? 요 두 개의 구별한 이유가 동시 이행 항병권하고 위험부담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험부담하고 동시 항병권은 쌍무에는 나오는데 편무는 안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실력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증여, 사용대차는 동시 이행 항병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응용이라는 게.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조심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현상광고는 기본적으로 좀 여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현대 계보해가지고 요물계약이죠. 우리 션보험위는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인데 이 정도는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일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션보험위에서는 일시적 계약이 누구누구예요. 매매하고 그다음에 교환계약이 일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차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임대차는 원래 계속적 계약이죠.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다. 이거 하나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일시적 계약하고 계속적 계약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일시적 계약은 나중에 계약 자체가 채무불행이 생기면 이건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해지한다고 해서 소급여를 인정해 주는 거고 임대차의 계속적 계약 같은 경우는 해지라고 해서 장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매매나 교환은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차이점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증여계약하고 사용대차는 편무, 낙성, 무상, 분류식이에요. 계약은 거의 대부분이 분류식입니다. 이 식이 아니고 그 정도. 그다음에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예약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뭐라고 했죠? 채권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이 중요한 거고요. 물권계약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 예약을 했다가 나중에 예약 완결권이 나와요. 예약 완결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예약 완결권은 이건 단독행위의 계약이에요. 얘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고 이 예약 완결권은 10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10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되고 10년이 지나버리면 행사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약 완결권도 전부 다 기출이 작년에 기출이 돼가지고 올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정도는 정리하고 중계계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중계사법의 중계계약은 민법상의 비전형계약이에요. 전형계약이 아니고 비전형인데 민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형계약이다 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기출이 됐는데 한 번 정도만 확인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종류는 작년에 많이 나와서 이 정도만 체크하고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여기 5번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이 쌍무하고 이 편무를 구별하는 것은 동시행 항병권하고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다. 그럼 동시행 항병권하고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만 배정이 되고 편무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냥 5번을 그대로 긁어다가 시험을 낼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증여나 사형대차는 동시행 항병권 위험부담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응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를 그대로 풀어가지고 답을 찾기는 어려운 게 문장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고추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안 되면 여기서 써놔야 되겠죠. 이게 뭔지를 모르면 증여 사형대차는 동시행 항병권의 위험부담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혼자 볼 때에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매매 해약금에 관한 이 해약금이 뭐죠? 해약금에 관한 민법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약금에 관한 민법규정이 어떤 거예요? 해약금에 관한 민법규정이에요. 이 해약금에 의한 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게 다른 말로 계약금 포기라고 하죠. 계약금 포기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해약금 해제인데 이게 임대차 계약에는 이게 없어요. 규정이. 그런데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보증금이 천만 원이면 계약금 백만 원 넣고 나중에 계약을 안 하고 싶으면 백만 원을 포기하고 또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해제할 수가 있는데 그 규정인 임대차는 이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임대차는 이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끝이 보다가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왜 그러냐면 이건 유상하고 무상을 구별한 실리기예요. 유상, 무상일 때 유상 계약은 자기에게 규정이 없으면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는 이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5번은 쌍무하고 편무를 구별하는 거고 6번은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걸 마스터북에 보면 계약의 종류 하단부에 여러분들 피치로 써져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내가 써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계약의 종류는. 처음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읽고 가라.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계약이 성립되려면 우리가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계약이 성립되려면 성립 형태는 첫 번째는 뭐가 있나요?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흔한 게 우리가 뭐예요? 청약하고 플러스 뭐예요?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청약과 승낙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형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들어가 봐야 지문 하나 정도만 나오겠죠. 교차 청약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건 뭐가 나와요?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도달할 때 이게 시험인 거고 의사 실현은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 두 가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고 실제 포인트는 청약과 승낙인데 작년에는 이게 날짜로 나왔단 말이에요. 날짜로 이렇게 연착 같은 거 10월 31일이 승낙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0월 30일 날 보내서 늦게 도달했다 아니면 10월 10일 날 보냈는데 늦게 도달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올해 시험에 청약과 승낙은 단순하게 지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대리 좀 쉬운데 계약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가 뭐가 있어요? 하나가요? 일단 첫 번째는 상대방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일치가 된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그랬더니 병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건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일치가 돼야 된다. 주관적으로 합치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약 내용이 합치가 돼야 되잖아요. 계약 내용이. 이 계약 내용이 합치가 돼야 된다 해서 얘가 집을 1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1억은 너무 비싸니까 내가 8천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내용을 변경해 버리거나 조건을 붙여 버리거든요. 그럼 계약 자체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청약과 이 계약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 상대방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주관적 합치. 이 계약 내용이 합치가 돼야 된다 해서 객관적 합치. 주관적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주관적 객관적 성질이 합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불성립이라고 하고 불성립이 되면 무효, 지소, 차고의 개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주관적 이건 누구의 지금 이건 상대방의 합치가 돼야 되고 객관적 그럼 계약 내용이죠. 내용이 합의가 있어야만 뭐라고요? 계약이 성립된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그걸 우리가 불합이라고 하죠. 여기에 무식적 불합이 여기에 의식적 불합이 그러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합이다 이게 중요해요. 합의가 안 된 거니까 그럼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뭔가 합의가 안 됐으니까 계약은 당연히 뭐예요? 취소라든지 또는 무효라든지 그다음에 차고의 문제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시험은 이걸로 냈어요. 이걸로 냈고 민총에서는 취소 무효가 나올 수 없다 이걸 낸 거고 계약법은 차고가 되지 않는다. 차고가 성립된다. 이걸로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도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청약과 승낙에 의한 개념에서 청약입니다. 청약인데 우리가 보통 청약을 할 때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정해져 있으면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그럼 청약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그럼 이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거고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이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청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가 내 집을 사세요. 그럼 이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거예요. 어느 정도 계약 내용 자체가 결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청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이 성립될 때 대금을 이행할 때 현금으로 줄 거냐 이체할 거냐 또 대금 지급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 그럼 목적물을 언제 줄 거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처럼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만 정해져 있으면 되지 모든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모든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X가 돼요. 모든 사항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구체적이라는 거하고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정찰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이 세워져 있으면 천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청약의 유인에 해당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분양광고거든요. 이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입찰 경쟁 같은 거 하잖아요. 무슨 공사를 할 때 예를 들면 김포시에서 무슨 청사를 하나 지으려고 한다. 그럼 설계 도면을 모집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A회사, B회사, C회사가 설계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이지 일종의 어떤 게 우리가 견적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견적서라고 하는 거, 입찰 공고에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비용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비용 같은 걸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아파트나 상가 분양 광고가 나오면 이건 청약의 유인인데 이 팔레 기억나죠? 이 아파트가 분양을 할 때에 예를 들면 싱크대 같은 거라든지 광고지에다가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다가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습속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약 내용이 될 수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가서 보니까 나무가 새우로 심어져 있더라. 이건 유배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되고 상가 분양 광고할 때 분양 광고 내용은 계약 내용에 포함이 안 됩니다. 상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수익률 같은 거거든요. 수익률을 우리가 몇 퍼센트 내겠습니다라고 공고했다 하더라도 그건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광고에 불과한 것이지 계약 내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거. 그다음에 청약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자판계의 자판계업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돈 넣고 뺏어 쓴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거잖아요. 청약의 상대방이 누군가요? 그랬더니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인도 돼요. 상관없는데 뒤에 가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승낙하고 나오잖아요. 승낙은 특정인이에요, 불특정이에요? 이건요? 이건 불. 특정인이다 그러면 이건 X가 되고요. 반드시 누구 해야 돼요? 특정인인데 첨정에 가면 승낙은 특정인에게만 해야 된다. 맞는 건데 문장이 바뀌어요.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게 하여야 한다. 맞나요? 틀린가요? 맞는 거예요. 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인이 바로 청약자입니다. 그다음에 청약은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당연히 효과는 언제 발생이 돼요? 도달해야 돼요. 그럼 승낙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되죠.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이때 승낙 전이라도 도달이 되면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걸 간혹 내죠. 도달이 되더라도 승낙 전이면 처리할 수 있다. 그럼 X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승낙을 하지 않았지만 청약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도 확인하고 가격도 확인하고 대출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약자가 집 안 팔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승낙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불치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도달이 되고, 도달이 됐어요. 그다음에 승낙 전이더라도 함부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처리를 못하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청약을 할 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 안에는 청약을 못하는 거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승낙 기간이 상당 기간이겠죠.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할 때 유보하는 경우 있잖아요. 유보, 나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뭔가 처리권을 유보해 두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처리는 가능해져요. 그런데 유보나 동의보다는 도달이 되면 승낙 전이더라도 승낙 전이면 처리할 수 있다. 승낙 전이면 처리할 수 없다. 이 멘트를 시험을 내요. 그래서 이것 정도는 하나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약자가 청약 후에 돌아가셔버렸어요.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했다. 이건 기억나죠? 우리 민총에서 의사표시려. 그렇죠? 그러면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청약자라든지 법정 대리인은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건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니까 사망해도 유효고 제한능력을 받아도 유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심을 해야 할 건 지금 이 4번 같은 경우가 간혹 응용이 돼요. 어떤 응용을 시키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자인데 이렇게 의뢰하게 내 집을 1억에 사세요라고 지금 청약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사망하거나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했다. 그럼 이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멘트거든요. 지금 이건. 이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분이 제한능력자를 당하거나 그럼 얘는 유효과요? 무효과요? 이 청약은 유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의리라는 사람이 승낙을 하면 누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이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이걸 약간 응용을 해가지고 청약자가 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한능력을 받은 거예요. 제한능력자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이 문장이 아니죠. 이건 민법 총칙의 의사표시 효력발생으로 가야 돼요. 이 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한능력자다. 그러면 이 제한능력자는 이 갑의 의사를 어떻게 알겠냐고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주장하는 건 된다. 그다음에 이 사람에 누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대항할 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이 세 개만 좀 조심해라 라고 해서 그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뭐냐면 청약자가 돌아가신 거고 이건 청약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응용해가지고 시험에 낼 수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의사표시 효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첫 주에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 장에. 이게 그려져 있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약을 할 때 승낙기간을 꼭 정해줘요? 안 정해줘요? 정해질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섬장에 가면 청약을 할 때 청약자는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럼 안 된다고.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철회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간이 정해져 없다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당 기간 철회할 수는 없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지문이에요. 이 문장에. 이제 승낙으로 한번 와볼래요. 승낙은 이게 또 가장 중요하죠. 이건 특정인에게만 해야 되지 불특정인에게는 승낙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잘 나오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했다면 얘는 새로운 청약인데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고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면 계약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O, X. X죠. 새로운 청약이니까 누가 되는 거야? 기존 청약자가 뭐 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 청약자가 누구겠어요? 기존 청약자가 누구죠? 갑이라는 사람, 집, 을. 그런데 얘가 1억에 사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이 친구가 8천이라고 불렀거든. 그럼 지금 변경을 가한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 청약자가 누군 거예요? 갑이에요. 얘가 지금 8천이라는 게 뭐가 되니까? 새로운 청약이 된 거죠. 그럼 을이 청약자가 되는 거고 이제는 누가예요? 승낙자가 갑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존 청약자 누가요? 갑이 8천이더라도 괜찮겠다. 라고 한다면 갑이 승낙을 하겠죠. 그럼 계약은 성립될 수 있는 거니까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고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이 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하면 되죠. 가벼운 것들인데 어렵지 않은 것들. 우리가 배워왔던 거잖아요, 지금. 승낙은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죠?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상대방 있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니까 뭔데? 도달할 때 효과가 발생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내용을 뒀어요. 어떤 거냐면 빨리 계약 관계를 완결할 필요가 좀 있어서 격지 자관이 있죠. 떨어져 있는 시간적으로 요구되는 격지 자관의 승낙은 발신할 때 계약을 성립시켜줘요. 그래야 빨리 계약이 성립시킬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격승발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면 격승발인데 격청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격청도, 이야기했네. 격청도. 격지 자관의 청약은 뭐예요? 도달이에요. 이 승낙만 뭐가 되는 거예요? 발신이거든요. 그럼 이게 전제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조건이냐면 우리가 승낙기간을 언제로 정했냐면 10월 31일 날 정해놓은 거예요, 승낙기간을.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0월 며칠이죠? 우리 25일 날 해가지고 언제 도달했어요? 10월 27일 날 도달이 된 거잖아요. 그럼 승낙기간이 지금 언제예요? 승낙기간이 언제죠? 승낙기간이? 10월 31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10월 31일 안에 도달이 됐다는 전제에서 이 발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 10월 30일 날 보냈는데 이날 도달한 거야. 11월 31일 날 그러면 발신은 이 안에서 승낙기간 안에서 발신을 했다 하더라도 도달 자체가 승낙기간 넘어서 도달이 된 것은 이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얘는 새로운 계약,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 돼요.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격승발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기간에 발신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됐다는 전제에서 이 격승발을 따지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이 기간 안에 발신이 돼야 되고 도달도 그 기간 안에 도달됐다는 전제에서 발신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격승발, 격승발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승낙기간 바깥에서 도달이 됐다면 이런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격승발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요. 전제 조건. 전제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군대를 가려면 나이가 차야 된다.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 몸무게 키루스가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그다음에 군대를 갈 조건이 갖춰지는 것처럼 이런 거. 그다음에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격지자간의 승낙기간에 뭐라고 했어요? 도달이 돼야 돼요. 승낙기간 안에 도달이 됐다는 전제에서 발신을 가지고 성립 여부를 구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도 엊그제 봤었는데 상속세는 언제부터 하죠? 피상속이 사망한 날로부터 60일인가요? 아, 6개월. 6개월인가요? 그러면 그분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었다는 전제에서 6개월이잖아요. 안 죽으면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똑같아요. 도달됐다는 전제에서 발신을 따지는 거라고 그런데 바깥에 도달이 돼 버린 건 이건 계약 자체의 격승발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전제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이라는 게 있고 사고로 인한 연착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지금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연착된 승낙은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거고 이 사고에 의한 연착은 그 승낙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져서 늦게 도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착된 승낙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다 써볼까요? 예를 들면 10월 31일인데 늦게 보냈단 말이에요. 10월 30일 날. 그래서 이날 도달한 거예요. 넉넉하게 12월 2일 날. 그럼 승낙기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승낙기간은 10월 31일인데 너무 늦게 도달한 거잖아요.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연착의 승낙이라 그래요. 그럼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을 거고 뭘로 간다는 거야? 새로운 청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되고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안 하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겠죠. 같은 네파토리니까. 그런데 사고에 의한 연착은 언제냐면 이거예요. 10월 10일 날 보냈단 말이에요. 우편물을. 그럼 대한민국은 20일 정도 걸리는 우편물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빠르게 도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자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일본은 지금도 우편물을 보내면 언제라고 하죠? 한 4일 걸린다고 하죠. 거기는요. 지금도.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그들은 지금도 종이를 많이 쓰잖아요. 엽서, 연간 엽서. 우리 뭐죠? 명절 돌아오거나 새해가 바뀌면 카톡으로 똑똑 보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한 사람이야. 50명 채워가지고 딱 보내버리잖아요. 밑에 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밑에 마크가 MS 이렇게 쓰는데 걔들은 지금도 연합장을 다 보내거든요. 일본 애들은 연합장을. 여기 SM 안 보내요. 다 우리가. 그런데 이날 보냈는데 이날 도달이 된 거예요. 11월 2일 날. 그럼 중간에 뭔가 사고가 터지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고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잘 몰라요. 태풍 쳐가지고 우편물이 늦게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편물 집 병원 아저씨가 운송하다가 배송하다가 사고가 터져가지고 어디 우편물이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잖아요. 또 우편물을 막 나누고 나가보니까 컴퓨터 오류가 생겨가지고 쫙 강원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거든. 사고로 인한 연착입니다. 그럼 계약은 성립이 돼 안 돼? 일단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늦게 도달했으니까. 그런데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누가 연착의 통지를 하죠? 누가 연착의 통지를 해요? 지금 누가 보내는 거예요? 지금 승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을이 보낸 거야? 지금 승낙자 을이. 그럼 늦게 도달한 건 누구한테 늦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청약자에게 늦게 도달한 거야. 그럼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승낙서가 늦게 도달해서 내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은 성립돼. 이건 연착된 거야? 안 된 거야? 연착된 거지? 아는 걸로 취급을 하는 거고 연착의 통지를 했어. 당신의 승낙서가 너무 늦게 도달해가지고 내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연착의 통지거든요. 그럼 연착의 통지를 했다면 계약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고에 의한 연착은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연착의 통지를 안 했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고에 의한 연착은 사람의 머리가 귀찮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공부를. 여기까지만 딱 하고 여기까지. 연착됐구나. 그럼 계약 성립 안 돼. 새로운 차이가 끝나고 사고의 연착은 머리가 복잡하니까 계산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버리니까 계속 몰라. 연착의 통지를. 누가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승낙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 승낙. 그런데 승낙서가 사고로 인하여 청약자에게 늦게 도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약자가 받아보니까 충분히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안 하지. 빨리 빨리 서둘러서 계약을 이행할 거고 만약에 연착이 됐다는 걸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당신의 승낙서가 늦게 도달한 바람에 내가 도저히 이행할 수가 없어 하고 연착의 통지를 보내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을이 또 연락이 오겠죠. 그렇죠? 미안해. 그랬어?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데 다시 팔 수 있겠어? 청약이 또 올 거고 안 돼요 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사고 팔 때도 하루아침에 보고 나서 집 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서 고민해 보고 이거 얼마예요? 다시 전화하고. 언제 이사할 수 있어요? 언제 전화해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고에 의한 연착은 이제 좀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연착의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돼요? 안 돼요? 돼요. 연착의 통지를 했어요. 그럼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이 정도가 다인데 지금 이걸 응용해가지고 청약과 승락을 낼 거예요. 그 정도면 다 끝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의식이 아니에요. 의사예요. 알겠죠? 프린트가 나가서 이렇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그러거든요. 그 다음 이건 교차청약이잖아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니까 문고리에 치킨이 걸려있더라고요. 요즘은 대면이 아니니까 걸으면 그냥 가잖아요. 치킨이 뭐지? 하고 뭡니까? 가서 보니까 60개 치킨 후라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 예를 들면 치킨 잘 먹지는 않아요. 제가 치킨 먹긴 먹는데 원래 행사죠. 사쟁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뭐 닭값이 이렇게 비싸요? 이게. 자, 요즘 맨날 말 끝이 끝이 C자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김포에 올라오는 동영상을 봤나 봐요. 나보고 맨날 뭐라고 하냐면 욕 좀 하지 말라고. 쟤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틀 동안 계속 군소리만 들었어요. 왜 당신을 격떨어지게 하냐고. 내가 학생들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나쁜 새끼. 내가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갖고 왜. 당신 수업해? 그럼 당신 해라고. 내가 수업하는데. 유튜브가 참 무서운 거야. 이게. 글자. 이 자체가.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아니면 욕을 하면 당신 인격적으로 다운된다. 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인격적이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눈치 보도 살다가 명짤 빠져요. 집에 가면 여러분들 세상이죠. 지금 나이가 40대, 50대 아줌마 정도 되면 집에 가면 왕이에요. 신랑이 뭐 신랑이고 애들이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무슨 눈치를 봐요. 신랑이 무슨 말을 하라고 하면 말 같은 소리에. 가끔 가다가 내가 당신 만나서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한다든지. 의사실현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문고리에 치킨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난 이게 뭔지 모르고 가서 뜯어가지고 먹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잘못 배달된 거야. 잘못 배달된 건 차고예요. 차고가 아니야. 차고가 아니에요. 그거. 잘못 배달된 건 차고가 아닙니다. 알겠죠. 다시 다른 사람도 배달하면 되는 거니까. 이미 먹었죠.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이렇게 물병이 있잖아요. 천 원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 내가 계산도 않고 데스크에서 계산도 않고 뚜껑을 따가지고 마셔버리면 계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진짜 많아요. 서점에 가면 뭐라고 했어. 책 같은 게 있잖아. 17,000원짜리. 그럼 내가 책 피고 오메에 예쁘더라고 표지가 내 이름 써볼까? 하트까지 그려가면서 이거 난 몰랐어. 그 책을 사야 되는지. 그거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되는 거야. 그러한 사실이 있어버리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유료 주차장에서 그렇죠. 우리 뭐 이렇게 시식코너도 아닌데 치킨을 튀겨가지고 껍질, 얼굴 박스에 담아가지고 열어놨다고 열기 시키려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식인가 없다고 다리 끊어가지고 먹고 가버리면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난 몰랐다는 거야. 그게 시식코너인 줄 알고. 그렇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아무리 시식코너인데 닭다리를 주겠어요. 그게. 이런 것들이 사실이 뭐라고요? 있을 때인데 처음에 가면 뭘로 나와? 인식할 때 안 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을 하지만 이게 또 중요해요. 어떤 글자로 바뀌는지를 알아야 민법은 대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교차청약은 뭐라고 했어요? 청약만 두 개 되는 거죠. 크루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1억에 사라 그랬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의 청약을 듣기 전에 을도 갑의 집이 마음에 드니까 1억에 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상호 스스로가 뭐예요? 같은 내용이 교차된 거잖아. 당사자 일치하죠. 갑을. 계약 내용이 일치하죠. 그럼 굳이 승낙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교차청약이거든. 옛날에 우리 찌집봉이라고 해서 이렇게 꼬집는 거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돌려야지 이게 멍 들거든요. 그게. 아니 꼬집기만 하면 안 돼요. 집어가서 돌려야지 멍이 들지. 멍 들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게. 그럼 나중청약이 뭐라고요? 도달할 때인데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조문상은. 조문상은 뭘로 돼 있어요? 혹시 기억할까? 조문상은 조문상은 꿀먹은 벙어리예요? 처음 끝나니까 점수에 관심 갔죠? 점수 아무 쌀떡이 없어요. 모의고사 점수 지금 보는 점수 싹쌀떡이 없는 거고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 언제 결정적인 거야? 10월 28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58일 남았겠다. 그렇죠? 여기는 안 적어놓은 심적 부담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58일도 세월이에요. 세월. 진짜 세월입니다. 얼마나 넉넉한 줄 아세요? 본 거.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나는 진심인데 내가 왜 그런데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왜 다 하려고 하죠? 나는 진짜 공법 같은 경우도 봐야 하긴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이나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면 20개 나오지 않을까? 그냥 국회법하고 건축법하고 주택만 3개 하고 농지법 2개 찍으면 될 것 같고 도시개발 나 3번 찍으려고 지금 마음 가듭만 했거든 이게 이게 7개, 7개 나온다고 하는데 14개? 나 3번 다 찍을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그날 운이 좋아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천일기윤이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잘 째려봐야죠. 그래가지고 좀 몇 개 베끼고 그러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뭐 안 되면 또 내년에 하지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급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봐도 그냥 꼼꼼히 보려고 그래요. 도시군 관리계에 그러면 그것만 꼼꼼히 봐요. 한 문제가 나오든 두 문제가 나오든 난 20개만 맞히면 되는 거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 다 보려고 하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왜 다 보려고 하죠? 나는 그래서 급한 거잖아요. 아침에 동영 실제 모여서 봤잖아요. 그럼 내가 점수를 매겼어? 그럼 몇 개 맞았는 게 중요한 게 민총물권계약특별법 중에서 계약법이 좀 덜 맞은 것 같아. 그럼 오늘 집에 가서 계약법에다 냅다 투자하는 거야. 그것만. 그럼 나중에 가서 한두 개 더 올라가겠지? 그렇게 되지 않나요? 뭐 그렇게 다 보려고 하죠? 그렇게 생각... 진심이에요. 정말 저는. 아니 내일 모레 뒤진다고 하면 안 되죠? 죽을 수 있는 세상인데 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왜 급하게 생각하고 이게 왜 암울해지냐고 그러다 보면 전체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급해지기만 하고 공부해도 내가 지금 공부 잘하고 있나? 그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지금 나이 먹으면 40대 오지. 누름살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함부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륜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처음에 공부 맨날 밥하다가 와가지고 직장가를 하다가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직장가 올라오고 잘 버틴 것만 해도 큰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랑한테 낙담했다고 이혼한가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거거 데리고 가려고 하지. 내가 참지. 이 왼수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참아가고 가고 가잖아요. 그만 다 왔는데 뭐 이제 58일 남았으니까 꾸역꾸역 하루에 하나씩만 맞춰도 28개네. 적은 숫자입니까? 욕심이에요. 능력이 안 되면 욕심내지 마요. 그게 훨씬 낫다고. 여기 여기 하다가 갔네. 여기 양청약이에요. 조문상은 양청약이 뭐라고 해요? 도달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이 이거예요. 양청약이 동시에 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먼저 청약이 도달할 수도 있고 나중 청약이 도달할 수 있거든요. 포인트가 어딘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야? 양청약이 도달할 때니까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요. 그럼 먼저 청약이 도달한 건 안 되는 거야. 두 개 다 도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 청약이 뭐라고 했어요? 도달할 때인데 이걸 먼저로 바꿔요. 나중을.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도달을 뭘로 바꾸는 거야? 발신으로 바뀌거든요. 여기를 먼저로 바꾸고 이걸.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이 지문 두 개밖에 없어요. 바뀔 내용은요. 그래서 그걸 옆에 써서 그냥 아, 이게 바뀌면 안 되는구나. 그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가서 청약과 승낙은 나와요? 안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이걸 공부를 안 해요. 반드시 나온다고 해도. 이건 바보지. 계약법의 청약과 승낙을 틀려버리면 안 되죠. 이건 주는 문제나 마찬가지인데. 물권법에서 지역권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파야 돼요, 땅을. 이건요. 그걸 왜 틀려요, 주는 문제를. 안 되지, 그건요. 동시항병권은 왜 틀립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런 건 틀리면. 100% 나오는 문제인데. 그렇죠? 매도의 담보 책임은 100% 나오죠? 걔는 틀려도 돼요. 걔는요. 내가 그랬지. 네 개 틀려도 괜찮다고. 뭐 뭐 혼동, 법정지상권, 매도의 담보 책임, 공동저당의 계산 문제. 이 네 개는 틀려도 괜찮다고. 마음의 결정을 해놓으세요. 숫자, 좋아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시험장에 한번 찍어버리라고. 3번, 4번 이렇게. 그래도 괜찮으니까. 뭐 걱정해. 걱정하지 마. 24개만 맞으면 돼요. 어떻게 다 성공하고 살까요? 그렇죠? 이거 봐봐요. 확인해 볼게.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했어요. 정해져 있네, 기간이. 그럼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 기간에 승낙이 돼야 되는데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계약은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뭘로 봐? 새로운 청약이지. 그래서 원칙이라는 말 쓴 거예요. 상실한다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봐봐요. 승낙기간이 지난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죠? 연착된 거지. 연착. 그럼 연착됐다면 계약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일단은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연착이니까. 그럼 성립이 안 되지만 뭐가 들어오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는 거야? 승낙을 할 수 있다. 그럼 계약은 성립이 되겠죠?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연착된 승낙은 계약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런다고. 여지가 없다. 그렇죠?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마음속에 굳힌다. 여지가 없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 그럼 안 된다고. 여러분들 불성립됐잖아. 계약이 불성립되면 무효, 취소, 착오의 문제가 나올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건 맞는 거라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다 단순하게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돼요. 그다음에 여기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였잖아.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면 뭐가 들어가요? 새로운 청약이지. 그렇죠? 계약은 성립이 일단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승낙했네.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죠? 그럼 뭐가 된다? 새로운 뭐가 된다. 써져 있네. 괜히 썼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여기는 어디가 되어 있나? 합의해제 보인가요?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력이 없어서 된 게 아니라 이거 해석이 안 돼서 그러거든. 오늘 집에 갔잖아요. 집에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헤어질까? 그래요. 이게 합의해제. 헤어질까 하고 청약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죠? 신발 꺼내가지고 이렇게 싸대기를 해야죠. 아이 참말로. 자, 결혼 안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는 거야.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을 했어요. 헤어지자고. 그럼 상대방이 뭐야? 여기에 조건을 붙인 거야. 이 아파트 명의 나로 해줘. 이해 돼요? 조건을 붙였죠? 그럼 이 청약은 효력을 일 안 잃어? 안 잃어. 그럼 신랑이 뭐라고 해요? 그냥 살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그럼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을 성립한 걸로 한다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청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구속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승낙자가 대꾸도 안 했어.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건 상대방이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간혹 눈에 보이죠? 이것도요. 그래서 이 1, 2, 3, 4 잘 나오는 짐들이거든요. 청약과 승낙에서는. 자, 6번. 격승발 보이나요? 여기. 격지자관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면 도달이 됐다는 전제예요. 아까 승낙기가 10월 31일 안에 도달됐다는 전제에서 뭘 따지라. 발신할 때. 그래서 격승발, 격승발 하는 거잖아요. 도달이 돼야 돼요? 도달이 안 되면 안 따져요? 교차청약은 여기 나왔는데 조문상에 양청약이 모두 도달할 때 이걸 바꾸면 뭐라고요? 바꾸면 아니,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틀린 거고 왜 오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걸 이야기해 나중에 청약이 뭐라고요? 도달할 때 이렇게 여기가 문제가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발신할 때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려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이런 말 보이죠? 이 멘트가 다른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멘트가 이게 의사실현에 의한 의사는 계약성립이에요. 맞아요. 이걸 줄여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이거든요. 승낙이 필요 없고 승낙에 가름하는 행위가 있는 거죠. 유료 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하는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파킹하는 행위.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돼요? 사실이 있을 때 이게 내용이죠. 여기가 밑에다가 인식될 때 안 때 이런 글자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가시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과 승낙은 아마 안 틀릴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무조건 맞춰요. 한 문제는. 이것만 해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막 어서 굴러다니는 게 불안하니까 인터넷상 어디 굴러다니고 수업 한 번 안 들어본 사람 거 프린트 뽑아가지고 그거 듣고 있어요. 그 신선한 맛은 있죠. 신선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져요. 농담이 아니라. 그냥 들었던 거 계속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야. 이걸 바꾸긴 뭘 바꿔요. 40번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위험부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시험은 잘 안 좋아해요. 위험부담을 낼 때 위험부담 낼 때 사령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요 근래에 위험부담이 3년 동안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정말 위험스러워요. 작년에도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아니, 해년마다 나오던 문제였어요. 이 위험부담이 사령으로.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참고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데 뒤에 넘어가면 2번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3번에 위험부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걸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건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위험부담은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아니, 계약이 아니고 그 불릉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불릉을 알아야지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럼 갑이라는 사람 안 써도 돼요. 듣고만 계속 다 알잖아요. 둘이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언제 한다고 그랬죠?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 지금 여기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불릉. 불릉이 될 거거든요. 불릉은 줄임말이고 원래 원칙은 뭐예요?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게 불가능하게 된 거야? 아니, 제가 말한 건 집이냐 이거 돈이냐 이 말이에요. 돈은 불릉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이 망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나라가 없어야 우리나라 화폐가 없어져야 불릉이 생기는 거고 돈은 무조건 이행지체예요. 대금을 이행하지 못했다. 피담보 채권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전부 다 이행지체가 되는 거고 이행불능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 말 알아들어요? 똑똑해. 난 처음에 민법할 때 그 말도 몰랐어요. 왜 돈이...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이행하지 못하니까 불릉 아니야? 아니야. 불릉이라는 건 내가 중심이 아닌 거야. 객관적 시각에 봤을 때 이행 여부를 따지는 거지 집이 없어진 거야. 바닷가에 있던 땅이 바닷물에 잠겨버린 거죠. 그건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그게 불릉인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이행을 못하는 건 이행지체에 불과한 거지 불릉이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고. 이행지체, 이행불능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돈이 없어서 이행을 못하면 이행지체인 거야. 이행불능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불릉이 된다.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야? 얘를 말하는 거야. 집이 없어진 거지. 그럼 집이 언제 없어진 거예요? 이 계약체결 전이죠. 예를 들면 4월 30일 날 집이 소실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원시적 불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약은 됐는데 계약체결 전에 목적물이 소실된 거고 이미. 그런데 집은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행하기 전에 후발적으로 집이 소실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원시적 뭐가 된 거예요? 불릉. 그렇죠? 불릉. 유형가요? 무형가요? 무효여야 되는 거야. 그럼 계약은 성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무효라는 말을 썼으니까. 성립이 됐죠. 성립이 안 되면 무효 취소라는 걸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요? 후발적, 불릉, 불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유효 뭐예요? 유효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위험부담이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따질 때는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계약체결 전에 소실된 거냐, 계약체결 후에 소실됐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약체결 전에 목적물이 소실됐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가 뭐예요? 이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그냥 이것만 쓸게요. 개자만.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담보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매에 가면 담보책임 저 손에 1대 하잖아요. 담보책임도 뭐예요? 원시적 불릉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전부가 뭐예요? 불릉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요? 수량부족, 일부불릉 같은 거. 불릉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나중에 실직하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럼 얘는 담보책임을 물어야 돼요? 계약체결상을 물어야 돼요? 담보책임을 물어야 돼. 이건 계약체결상 과실에서 오면 안 된다고요. 그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매도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매도인은 갑이죠. 갑은 이 집 자체가 소실됐다는 것을 몰랐다, 알았다, 악이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 매수인이 있잖아요. 매수인은 반드시 뭐해야 돼? 선이 플러스 뭐해야 돼? 무과실이어야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체결 전에 목적물이 소실됐는데 매도인 매수자가 모두 선이 무과실이다.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매도인 매수자 모두 다 선이 무과실이면 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나오려면 매도인은 선이 무과실이야 되고 매도인은 악이 과실이야 되고 매수자는 선이 무과실이야 돼요. 그 악우를 안 맞히면 절대로 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나올 수 없는 건데 그 지문을 가장 장난을 많이 쳐요. 두 번째, 후발적 불능인데 후발적 불능은 집이 소실된 거잖아요. 누가 불을 질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매도자 갑. 그럼 물어볼까? 이거 알까?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집이 있어. 여기 집이 있어. 둘이 교환계약을 하기로 했어. 물물교환. 그렇죠? 누가 채무자예요? 둘 다 채무자가 되지. 그럼 만약에 을의 집이 소실됐어요. 그럼 누가 채무자야? 을, 채권자는? 갑이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갑의 집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누가 채무자야? 갑, 채권자는. 을. 그러니까 교환계약이 엮어가지고 플러스 위험부담이 나오면 이 위험부담의 상승효과의 게이지는 엄청 많이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여기 한쪽만 목적물이 있을 때는 금방 채무자가 누군지 알지만 여기 양쪽에 있을 때는 누구 집이 없어졌는지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갑의 집이 없어졌으면 갑이 채무자인 거고 을이 채권자고 뒤집어서 을의 집이 없어졌어. 을의 집이 없어졌잖아. 그런데 갑이 불을 질렀어. 그럼 뭘로 가야 돼? 대답을 못해. 이 쌍. 봐. 지금 이거 봐. 이것부터 봐. 이거. 갑을.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누가 돼요? 채무자가 되고 다른 말로. 매도인. 실수로 불을 질른 거야. 갑이 실수로 불을 질렀죠. 그럼 집을 이행할 수가 없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채무불이행이 되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계약을 어떻게 해? 해지하고 플러스 뭐예요? 손배청이 들어간다고. 그럼 이건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가보면 을이 불을 질렀어. 을이. 그럼 이건 뭐예요? 채권자가 되고 얘는 매수인이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실수로 불을 질렀다. 그럼 얘는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건 채권자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그럼 채권자 위험인데 이 위험이 뭐예요? 위험이 뭐예요? 위험 부담. 위험을 부담한다. 위험이 뭐냐고. 여기 위험이 뭐예요? 대가예요. 이걸 물어보거든요. 또. 그럼 대가를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 을이 부담합니다. 채권자 위험부담.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건요. 을이 대금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럼 이건 해제란 말 쓰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위험 부담에서는 채권자 위험이든 채무자 위험 부담이든 위험 부담이란 명칭이 나오면 절대 해제란 말을 쓰면 틀려요. 무조건. 안 된다고 이건요. 명의신탁에서는 유치권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어. 결련성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갑의 실수도 아니고 을의 실수도 아니야.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쌍방에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천재, 지변, 이웃에서 불이 옮겨와서 아니면 우리 시험에 수영을 가장 많이 내죠. 수영. 그럼 이건 쌍방에 귀책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순수한 위험 부담이거든.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거냐.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누가 부담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 부담을 따라가는데 이 채무자 위험 부담은 뭐라고요? 이게 이무 규정이에요. 강인 규정은 아니죠. 그러면 채무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갑이 계약을 할 때 받았던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어떻게 해야 돼? 반환을 해주라.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요? 수령지체. 수령지체.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갑이 집을 이행, 날짜 이행을 제공했는데 수령을 안 받아버린 거지. 그 사이에 수용되거나 천재지변으로 목적문이 소실되면 수령지체가 나오면 누가 책임져라? 여기 채권자 위험 부담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돼요? 여기까지 이해 됐다 했어요? 이제 봐봐. 의리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의리 집이 소실됐어. 누가 채무자예요, 지금? 의리 불을 질렀어. 그럼 뭘로 가야 돼? 뭐 채무자는 뭔 채무자요. 자자가 들어오면 안 돼. 채무불량으로 가야 되고. 갑이 불을 질렀어. 그럼 뭘로 가야 돼? 채권자 위험 부담이지. 그렇죠? 쌍방에 귀책사유 없으면 채무자 위험 부담인데 채무자가 누구요? 의리라고. 다 뒤집어볼게. 갑의 집이 소실된 거야. 그럼 갑이 이제는 채무가 된 거죠, 채무자가. 갑이 실수로 불을 낸 거야. 그럼 뭘로 가요? 채무불행이고. 을이 불을 질렀다? 채권자 위험 부담. 쌍방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자 위험 부담인데 갑이 위험을 부담하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교환계약에서는 양쪽 모두 다 채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집이 불이 났냐에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 위험 부담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어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와 보시면 불릉에서 원시적 불릉 보이죠? 후발적 불릉 나오죠? 이건 뭐예요? 전이고 얘는 뭐가 돼요? 후가 되겠지.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후. 이렇게. 이건 무효죠. 얘는 뭐예요? 유효인 거죠. 얘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죠? 그렇죠?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상대방은 선임 무과실인데 뒤에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후발적 불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뭘로 가라? 이건 채무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채무불행으로. 만약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니잖아요. 매수자, 채권자가 불을 질렀거나 천재 지변이면 뭘로 가야 된 자. 위험부담으로 가야 된다고. 채무불행을 꺼내가지고 계약을 해제시켜요.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이 해제는 채무불행만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거 볼게요. 이 판례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억을 제일 잘 냅니다. 여기 보면 매매 후라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등기부 띄워봐요? 안 띄워봐요? 띄워보죠 등기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띄워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집에 깨끗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잔금을 칠하려고 등기를 띄웠는데 가압류, 가등기가 붙어있는 거야. 그럼 매매 이후에 가등기, 매매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때 이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행불능일까요? 아니에요. 체골을 먼저 하는 거야. 야, 너 가압류, 가등기 말소해야 내가 잔금 준다. 그렇죠? 그럼 봐. 매매 후에 가압류, 가등기가 설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이행불능이 아니야. 즉시 해제한다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걸 말소해달라고 먼저 체골을 하겠죠. 그리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해제가 되는 거지. 처음에 나올 때 이걸 넣어요. 즉시 해제한다,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해요. 가압류, 가등기 말소하면 다시 원위치로 가서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봐봐요.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그럴 수 있죠. 그럼 임창희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이행불능이 된가요? 아니라는 거야.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그렇죠? 들어가려고 했어.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주인이 바뀐 거야. 신소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그래? 얘한테. 야, 나는 그럼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병이라는 사람이 너 2년간 살게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행불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시험은 니음보다 기억이 우리 시험 몇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걸 꼭 좀 체크하고 계시라는 거. 기억 중요합니다. 그다음 밑에 한번 봐볼게. 매매 체계 후 보이죠?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압류등기가 정료된 거예요. 보이신가요? 그럼 이건 이행불능이다, 아니다? 아니요. 그럼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말이에요. 이행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가 부동산의 제3자 명의로 제3자 명의로 뭐 한 거야? 가등기를 맞췄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부동산의 처분 상실로 소유권 이전 의무자가 이행불능이 됐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야, 그거 말수해라. 라고 뭐 해요? 최고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될 수는 없죠. 이행불능은 최고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즉시 해제해 버리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다음에 채모자의 뭐라고 했어요? 규책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결해라? 위험부담. 그런데 이 위험부담 옆에다가 해제라는 말씀은 돼, 안 돼요? 안 돼요. 채무자의 규책 사유가 있어서 이행 못하면 채무불이행, 그로 인한 해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럼 쌍방에 규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가요? 채무자, 위험부담. 이거 대가예요, 대가. 대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채권자의 규책 사유가 있다고 돼 있죠? 그럼 이건 뭘로 가야 돼요? 채권자, 위험부담이 되는 거니까 대가를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험부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무규정이에요.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뭐가 있어야 돼요? 특약에 의해서 달리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제 이거 하나 더 보고 가는 거예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2번하고 3번이에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우리 민법에서는 원시적 불능에만 규정을 두고 있고요. 후발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건 알아듣죠? 그러면 이때 원시적 불능에서 매도인은 뭐 해야 돼요? 이행해야 될지. 악이 또는 뭐예요? 과실해야 돼. 그런데 이 매도자에게 뭐가 있어요? 선이 플러스 뭐예요? 무과실이다. 그럼 이건 무과실이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안 나온다고.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매수자는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은 무조건 선이 무과실인데 간혹 가다가 이걸 낼 때가 있습니다. 무과실까지 요구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무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나오는데 아까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양당사자가 양당사자가 뭐예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양당사자가 선이 무과실이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이 지문 이거 2번 하고 이 3번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하나가 또 뭐냐면 신뢰배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만 이게 또 중요해요. 이 부당파기. 그럼 여기 보면 계약체결준비단계에서란 말 보이죠? 그럼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체결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야? 다시 해볼게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이건 성립이 된 거죠. 그렇죠? 이 요건을 갖추면 신뢰배상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기는 준비단계에서 계약이 파기되버린 거거든요. 그럼 계약이 안 된 거죠. 그럼 이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이렇게 모를 수가 없다는 거야. 계약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문제가 됐을 때 우리 판례는 뭘로 체결해요? 불법행위로 가는 거야. 불법행위. 750죠. 불법행위를 근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가는 건데 첨장에 가면 부당파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신뢰배상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여기 근거가 중요해요. 이 근거가. 그래서 파기. 그래요. 죄송해요. 글자가 그렇게 거실렸나 보죠? 자, 파개나 파기나 같은 의미는 해요. 그런데 부당파기를 했을 때 이게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파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갈 수는 없고 뭘로 가라는 거예요? 불법행위. 그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네. 아까 이거 2번하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3번 매수자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부당파기 이거 하고 이거 3개가 나올 수 있는 지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지문은 아닌데 이 정도는 눈여겨보고 가시라고. 그다음에 밑에 읽어볼게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됐다라는 말 보인가요? 그럼 전부가 불륭이에요? 일부가 불륭이에요? 오케이. 그럼 뭘로 가야죠?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옆에다가 담보 책임 수량 부족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건 수량 부족으로. 그래서 이건 담보 책임으로 가야 되고요. 근거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수량 부족이에요. 나중에 가면 재수없다. 이걸로 해결을 하는 거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안 돼요. 이 글자 여기가 바뀌어요. 여기 조심해라고. 있다 없다 이거. 그다음에 2번에 매매계약체결 전자 보인가요? 전에 원시적이죠. 이미 그 토지 전부가 뭐 했다는 거야? 수용이 됐다. 그럼 계약을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뭘로 가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물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륭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게 이거예요. 부당파괴. 이거 부당파괴. 그럼 부당... 여기 길은 그대로 썼네. 그렇죠? 이렇게. 그럼 뭘로 가라? 불법행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가 뭘로 바뀌면 안 된다.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바뀌면 안 된다고. 이 자리가. 알아듣죠? 그것만 주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자, 4번. 계약체결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을 배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손해배상은 두 종류예요. 하나가 신뢰배상하고 또 하나가 이행배상이 있거든요. 이행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라고 해서 전매차익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손해배상은 거의 90%가 이 전매차익, 이행이익을 말합니다. 이행이익을 말하는데 신뢰배상이 들어가는 게 두 가지예요. 아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하고 부당파기. 이 두 가지는 신뢰배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신뢰배상은 들어간 경비라고 했죠, 내가. 오고 가고 들어간 경비고 이행배상은 전매차익을 말하는 거고 보통. 그러면 이행배상이 아닌 신뢰배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경비를 받는 거. 계약서, 작성비용, 식사비, 중개수수료 이게 원칙인데 이 신뢰배상은 계약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경비는 500만 원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전매차익금으로 한 300 정도 이익이 날 것 같다. 그럼 원래는 500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이 이행이익을 초과했죠. 그럼 뭘로 줘라? 300으로 배상을 해주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뢰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뢰배상이 전매차익 이행이익을 초과했을 때는 신뢰배상으로 하지 말고 초과되지 않는 이행배상으로 해라 이런 거죠. 이거 이해 되죠? 세법에 가면 가상금 나오더만. 고놈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넘을 땐 작은 걸로 해라. 세법은 큰 걸로 하잖아요. 보통. 국가가 쩍쩍 빨아야 되니까. 계약 체결이 좌절되었다. 여기 보면 경쟁 입찰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공사할 때 입찰서 막 집어넣잖아요. 그럼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으면서 비용을 들인 거잖아요. 그럼 떨어졌다고 해서 그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아까 여러분들 문제 아침에 풀 때에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다고 1억을 그럼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실패를 보면 우리가 이 실손해금을 배상해 주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게 강행복귀 위반한 걸로 봐버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부당이 반환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실투자했는데 은행이 그 약속을 했잖아요. 손해가 생겨도 그거 해 준가요? 안 해 준가요? 안 해줘요. 그게. 그래서 5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답이. 이거 소례배상 해 줘야 안 해요? 견적서 작성 비용. 안 해줘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비용들이. 알아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김포 신청을 지켰다고 하는데 발주를 하잖아요. 그럼 너희들 관심이 있으면 견적서 제출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500만 원 들여가지고 모형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제출했다고. 그럼 너 탈락됐어. 그럼 그 견적서 제출한 5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냐고 김포 신청에다가. 없다고 그건. 요건요. 배상 안 해 준다고.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상대방 있죠. 아까 상대방. 상대방은 뭐 해야 돼? 선이 무과실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이면 좋다고 하고 무과실은 필요 없다. 그럼 틀려버린다고. 뭐까지 있어라? 무과실까지.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정도가 가장 문제였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 위험부담은 다 설명을 제가 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아까 누구 집이 있다며 아까 요거. 갑이고 아까 을 있잖아요. 요거만 조심하세요. 누가 채무자요. 요게 없어질 거거든. 그렇죠? 후발적으로 요게 없어지는 거야. 그럼 이 집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갑이 질렀어. 그럼 뭘로 가? 채무불래. 의리 질렀어. 채권자 위험. 쌍방에 귀책사유가 없어. 채무자 위험부담. 그런데 강행규정, 이무규정. 이무규정이 때문에 별도로 약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돼요? 지금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령 지체하고 나오면 뭘로 가? 수령 지체하면 뭘로 가냐고.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가야 되지. 알아들어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갔다 놓으면 쌍방에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자의 귀책사유. 채무자가 있어? 없어요. 지금 채무자 귀책사유. 없죠? 여기 채무자 귀책사유가 나오면 채무불래행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달이 되나? 내 말이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갔다 오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해요. 알겠죠?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제.